이번 시간에는 SK매직 키매지점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2016 동행매직 전국 1등, 2018년 3년 만에 당 지점을 오픈한 SK매직 키매지점장 이동훈입니다. 저희 지점은 총 10개 사업구, 10분의 국장님과 44분의 판매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균 연령이 40세가 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젊습니다. 저희 지점이 타지점과 독보적인 차이점은 천여가지가 넘는 고가의 사은품을 국장님과 판매님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본사에서 제공하는 카달록 리플릿은 물론 독자적인 전단 시안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렌탈 산업은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 출산율의 저하로 더 이상 사람들의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렌탈하죠. 렌탈이 대세죠. 내가 영업에 관심이 있다. 혹은 렌탈 제품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은 010-4470-3338로 전화해 주십시오. 제가 6개월 안에 전국 5등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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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